안녕하세요 에코파워팩입니다 이번에 BMW 420i 입구되었구요 에코파워팩 10C 모델을 장착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렁크 공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구요 에코파워팩 10C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에코파워팩은 12V 입력이 들어왔을 때 14.7V, 220A로 충전하는 고속충전기가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30분만 운행하셔도 100% 충전이 가능합니다 320mAh 기준 블랙박스를 30시간 동안 구동할 수 있구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테사의 폼테이프를 이용해서 잡소리가 안나게 작업을 해드렸고 아웃쪽에 휴즈를 걸었구요 그리고 인쪽에, 인쪽은 이쪽에 배터리가 이쪽 커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 커버 안에도 인쪽으로 플러스를 슈트가 나도 바로 휴즈가 꺼내지게 그러면 40암탈짜리 휴즈를 걸어놨습니다 에코파워팩은 현대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구요 한국인증인 KC인증과 자동차 내성인증인 KN41인증, 미국인증인 FCC인증과 유럽인증인 CE인증까지 4개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IS9000이라고 14000일까지 획득한 상태구요 일단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착을 완벽하게 해드렸고 선거 공간을 딱 닫으면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팩이 손과 바닥에 흐름이 손과 바닥에 흐름이 각자의 정책을 만들기 자, 정확하게 준비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